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연휴가 이제 끝이 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디에 포커스를 두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어찌 됐건 어려운 시장의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우상향 시장 그리고 한 번 빠졌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은 이제 다 잊어라 환상을 깨버려라 우리는 지금 돈의 흐름을 읽고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시장의 판이 열리고 있는 쪽에다가 우선 포커스를 둬야 되지 그가 아닌 이상은 완벽하게 좋은 종목으로 쭉 장기 투자하는 관점 딱 두 가지밖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하세요 당연한 거죠 장기 투자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시중에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유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라고 여유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되 장기 투자를 해라 좋은 기업으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뭐 자산운영사 대표님들이나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장기 투자 관점은 정말 몇 년씩이에요 수년입니다 수년 여러분들 입장에서 장기 투자는 저 같은 경우에 장기 투자는 세 달만 넘어가도 제 기준에서는 장기 투자이긴 해요 저는 제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제가 매매를 하면서 전업 투자 활동을 할 때는 저는 종목을 그렇게 오래 가져가는 편이 아닙니다 일주일 이상씩은 절대 안 가져가요 손절을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일주일 이상은 안 가져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기준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찌 됐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투자는 진짜 확실한 수년간의 장기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여유돈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 여러분들 돈의 여유가 어디 있어요? 돈의 여유라는 거는 진짜 내가 돈에 치어 죽을 때까지 돈을 벌어봐야 그때 돼서 진짜 돈 쓸 거 없네 남아 돈에 라고 해야 돈에 여유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주식 계좌에 넣어둔 돈이 여유돈이에요? 정말로 그 돈이 사라져도 되는 돈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안 했지 그럼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했지 그 돈도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라도 정보를 더 얻어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유돈으로 투자해라? 이 말 자체가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일부 진짜 상류층에 계신 분들이 아닌 이상 여유돈이라는 거는 우리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 같아요 여유돈을 가지고 투자해라가 아니라 여유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주식을 투자를 하기 위한 목돈을 따로 이제 내 전체 가게의 포트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월급이 300만 원이다 그럼 한 50만 원 정도는 매달 주식 투자를 하는 데다가 활용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별도로 내 가게의 어떤 포트폴리오에서 별도로 분산을 하는 것이지 여유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쵸?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분들께서도 장기 투자를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평범한 직장인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스윙 패턴들 그쵸? 근데 그 스윙 패턴을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스윙 패턴을 매매를 하는 거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마다 좋은 기업들과 대기업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우선적으로 머리를 치켜두는 종목들에다가 비중을 뭐 너무 조금 잡아가지고 분산 투자를 해라 분산 투자도 여러분들 몰빵도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몰빵 투자라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비중을 화끈하기 싫어서 해야죠 내가 이 기업을 모르고 지금 상황이 잘못된 상황인데 몰빵을 하는 게 잘못된 거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이상한 종목이 몰빵을 하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정확하게 그 속내를 알게 되면은 비중이나 분산 투자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없어져요 아니 돈 넣고 돈 먹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커스에 있습니다 카카오 많이 빠지니까 그냥 덥석대고 사고 비중 많이 실었죠 죄송하지만 이거 카카오 압고전 뚫으려면은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아니 이상 현재 분위기로는요 최소 대선 이후까지는 가져가야 돼요 기간적 조정 옆으로 행보 잘해야 소폭박스권 행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앞으로 제가 역대급의 기회가 올 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떡해 그 시장 동안 돈 카카오에 다 묶여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계속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공부라고 해서 전문가처럼 다 듣고 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셔야 한다 어? 이런 아이템이 있어 그러면 어? 아 이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에이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야 이건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어떤 의견 정도라도 제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만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포커스에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좀 같이 곁들여가지고 어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추천주도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좀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A 1봉 차트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우리 본격적으로 장이 정상적으로 개장이 되고 물론 이제 10월 달에 대체 공휴일이 좀 두 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명절 이후에 야 다음 휴무 언제 오냐 라고 기다리지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너무 길진 않을 것 같은 그쵸?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명절 연휴 이후에도 이 다가오는 시간들이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편안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 영상을 끝으로 해서 이벤트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해서 또 우리 좋은 종목들로 바로 또 이렇게 어 시장의 트렌디를 따라가면서 흐름을 막게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그 좋은 기회들을 잡아 드리기 위한 그리고 다양한 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런 시장에 대한 통찰력이라든지 여러가지에 대해 같이 함께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요 기존의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려서 44만원이라는 상품에 이용 가능하십니다 기존 60일에 추가 60일, 총 120일에 77만원 정말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시니까 단타소장과 함께 또 시장을 한번 선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먼저 SDI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 관점으로는 여전히 변함없다 기존의 SK와 LG 쪽에서 분할, 그쵸? 배터리 사업부 분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삼성 SDI도 분할 소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내용은 사실 기존부터 있었지만 이건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왜? SK와 LG는 배터리가 메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메인인 사업이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SK와 LG 측에서는 배터리 사업부가 앞으로 더 점점 키울 것이고 배터리를 투자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자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할을 해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투자금을 마련을 하고 확보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배터리 사업을 계속해서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유 사업, 석유 사업이 메인이고 화학 사업이나 시크리컬 관련된 내용들이 메인이고 그 밖에 뒤에 이제 물론 LG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도 아직까지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화학 44% 때, 배터리 44% 때 많이 컸죠? 많이 컸는데 어찌됐건 이걸 별도로 이제 떼서 투자금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더 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그들이 하고자 하는 분할 이후에 하려고 하는 거를 SDI는 미리 그냥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분할 과정 없이 미리 그런 목적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 이미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분할에 대해서 이미 전자재료 관련된 파트는 사업 파트를 분사해서 그거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그쪽은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좀 높겠죠 만약에 삼성 SDI 지금 대부분의 매출 80%가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배터리 사업 쪽인데 나머지 20%가 전자재료 쪽이란 말이죠 전자재료나 전자부품 쪽 이쪽을 분사하면은 얘는 인적 분할의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면 SDI를 지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의 주식도 별도로 보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SK나 LG는 물적 분할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분을 100% 다 보유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주지 않아요 그죠? 간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SDI는 그 사업 자체가 배터리가 메인이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분할을 하더라도 기존에 전자사업하고 분할을 하더라도 얘가 떨어져 나가지 얘가 떨어져 나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면은 얘는 오히려 이쪽으로 투자가 좀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인적 분할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SK와 LG와는 별개의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렇게 시세가 밀려도 여기가 저가인지 뭔지 몰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빠질 때는 주가가 급격하게 빠질 때는 이게 센티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냐 펀더멘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냐 얘가 지금 재무적으로 내부적인 가치를 훼손당하면서 전체적인 판이 바뀌어가는 상황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시장의 심리를 의한 외부적인 영향에 의한 하락이냐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하락이 고마운 하락인지 정말 공포감에 떨면서 내가 기준 잡은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뭐 얼마 어 저기 뭐 벗어나면 손절 그렇게 지금 구분을 하게 되면은 좋은 기업인데 좋은 기업이 가격이 싸지는 거를 구분을 못해요 샤넬백이 700만원 하는데 빅세일 해가지고 내가 이벤트에 당첨돼서 이 샤넬백을 300만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거 뭐야 사기야 뭐야 짝퉁 아니야 정품을 갖다가 이벤트로 그렇게 해서 받은 건데도 응모권을 그냥 갖다 찢어버리고서 그냥 갖다 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기회를 그냥 놓친 겁니다 그 이벤트가 뭔지 현재 지금 샤넬 쪽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싸게 준다니까 의심스러워서 갖다 버렸어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적어도 지금 샤넬에서 본사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건지 이 이벤트에 대한 어떤 내가 진짜 700만원짜리 백을 갖다가 300에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정말 이게 사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받을 수 있는 본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맞는지 그쵸 이거를 이걸 모르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그나마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좀 주식을 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면 되겠구나 최근에 카카오와 SDA만 보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 완전 정반대예요 카카오는 이렇게 빠질 때 잘라내야 된다 더 사지 마라 더 사지 마라 사지 마라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 SDA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A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해보자 기다려보자 확인해보자 확인됐다 사자 샀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락이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샤넬백 700만원짜리가 300만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 300만원이 왜 300만원인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만 하고 야 나는 그냥 굳이 난 700 주고 살 거야 굳이 근데 700 주고 샀더니 이벤트가 생각보다 많아서 수요가 많아 그래서 중고가격 리셀 가격이 많이 빠져 700에 샀는데 감가가 한 150만원 200만원 돈 먹은 거죠 난 샀다가 다시 도로 되팔려니까 500만원밖에 안 해 중고가버치가 이러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 개소뇌라고 하죠 개소뇌 그죠 우리 흔히 말하는 개소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 통신 판매하시는 분들 비판하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도 자꾸 우리 핸드폰 같은 거 구입할 때 보면 가서 뭐 당한다 당한다 중고차 당한다 당한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물론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일부 극소수는 저도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중고차 한번 살려고 갔다가 허위맨불 한번 당했다기 보다는 이렇게 끌려가 본 적이 있어요 아니 뭐 얘가 지 사무실도 없고 남의 사무실 가서 자꾸 매몰 매그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이 차 얼마예요 얼마래요 근데 이게 뭐 사실 말이 안 되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니다 싶으면 전 딴 데 가려고 했죠 뭔가 사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어서 갔더니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뭐 이게 뭐 사실 압류가 잡혀있고 저당이 잡혀있고 캐피탈이 뭐가 껴있는데 이걸 같이 인수받아야 되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는 계약을 하고 차가 본인 앞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거래하실 때 한 뭐 2천만원 2천5백만원이면 그냥 차를 가져가실 수 있고 나머지 한 4천만원 돈을 명예가 바뀌면 차량 등록증 갈 때 그걸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럼 내가 이 차를 왜 사냐 그래서 막 그렇게 해서 한번 막 신랑이를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자기가 그냥 돌아가려니까는 그러면 내가 당신 여태까지 에스코트 해준 거 안내해가 해준 거 차 다 보고 돌아다니지 않았냐 자켓이 수고비를 20만원 달래요 그래서 아니 수고비를 그래 준다면 줄 순 있겠다 근데 당신이 지금 나랑 2시간 동안 뭘 했다고 1시간에 시급 10만원째를 받아가면서 어? 계약이 안 돼 불발랐다고 나한테 20만원 달라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한번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 부를까? 그래서 막 이제 저도 역으로 했더니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였어요 딱 봐도 어려요 많이 어리게 생겼고 담배를 막 뻔뻔뻔뻔 피면서 건방지게 막 고개가 앞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덩치는 좀 큽니다 제 키가 188.8이에요 마지막으로 키 잰게 몸무게도 이제 막 어? 두자리 후반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덩치로는 사실 어디가서도 꼴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저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겁을 좀 줬어요 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위협을 좀 가하는 식으로 했더니 어쨌든 가긴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택시비라도 좀 주면 안 되겠냐 이러길래 그냥 돈 3만원 던져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모르면 결국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르면은요 뭐든 다 당해버려요 그러니까는 주식도 어? 우리는 알고도 당할 수 있는 게 주식이다 왜? 나는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이후에는 여러가지 시장 상황 외부적인 영향 세력 형님들의 어떤 뭐 손질 이런 거에 따라서 주가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변동을 보이는데 그런 변동을 보일 때 내가 이 종목이 정말 더 멀리 봤을 때 나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하다라고 느낀다면 현재 보이는 이런 하락은 뭐 세력들이 뭘 하든 공매도를 치든 뭐가 됐든 뭐 찌라시를 뿌리든 뭐가 됐든 이 주식이 막 이렇게 빠져 그러면 단순하게 어 나 여기 여기 이상은 밑으로 못 가져가겠다 호재 아니 뭐 악재가 아닌데도 그래서 막 그냥 무리하게 잘라버리고 이런 내용 말고 그런 내용 그렇게 대응하지 말고 빠지면 빠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원짜리 샤넬백이 300만원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사서 여성분들은 이걸 사서 내가 700만원짜리처럼 과시하면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남성분들은 700짜리인데 300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 사가지고 우리 배우자분들께 여자친구분들께 선물을 좀 해주면서 오다 주웠다 한번 하시라고 700만원짜리 오다 주운 것처럼 한번 하면 될 거 아니야 300만원 어? 이거 300만원으로 싸게 산 거는 나밖에 몰라요 그죠? 아 물론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내 남자친구가 우리 신랑이 이벤트 참여했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어? 샤넬백 이벤트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이벤트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기회를 날려먹는 거야 여러분들은 다 지나가고 다시 700만원에 사야 돼 700짜리를 300에 살 수 있는 기회인데 다시 막 700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 빠질 때 무섭다고 뒷걸음질을 치는 게 아니라 주식이 빠지면 뭐 때문에 빠졌고 왜 빠졌고 앞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팡 분위기가 어떻고 이 종목을 다루고 있는 수급들은 어떻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시세적인 거 가격적인 것 기간적인 거 이런 것들 같이 또 덩달아 분석을 하면서 어 살 수 있는 자리는 사는 게 맞겠구나 야 이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구나 아 이건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이걸 구분을 해드리잖아요 응? 이걸 구분을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삼성전자 안 그랬냐고 삼성전자 카카오도 그랬고 삼성전자 안 그랬냐고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빠졌다고 많은 분들이 좀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크게 빠졌다고 하시지만 이 시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부터 빠진 거예요 얼마 안 빠졌다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거예요 여기서 V자 반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급격한 V자 반등 안 나온다 물론 슬금슬금 올라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진 각도만큼 V자 반등 절대 못 나온다 왜? 72500원이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졌다면 가능하겠지만 그죠?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언달러 환율이 뭐 1180원대까지 기록은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주가가 빠지고 환율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환율 오르니까 무조건 주가 빠진다? 무조건 외국인이 판다? 그런 거 아니다 환율 가지고만 들먹이지 마라 막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100% 환율로 인해서만 취장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환율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그걸로 인해서 투자를 하는데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겠죠 환율이 무조건 오른다고 정말 환율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외국인들은 환율이 올라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파생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우리나라 매수를 안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 부정적인 영향은 끼칠 수는 있겠죠 좀 보수적이거나 제한적일 수는 있겠죠 더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스탠스로 매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뭐 어떤 채널을 보니까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율만 가지고 들먹이는 전문가 다 사기꾼들이고 저거 못 믿을 내용이다 저런 거 믿지 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시는데 글쎄요 그렇게 그럼 환율을 안 따져가지고 정말 좋은 성과를 많이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들이 반대로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이야 근데 지금 내가 종목을 샀는데 사놓고 있는데 그냥 계속 환율 때문에 시세가 바뀌어 내 평가금액이 바뀌어 그래도 공격적으로 살 거예요 환율이 계속 오름 추세에 있는데 근데 대신에 환율이 오르더라도 환율로 인한 환차 소는 좀 볼 수 있을지언정 이걸 커버할 만큼의 몇 배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있어 시장이 있어 그러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투자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이면 환율이 오르지는 않겠죠 그쵸? 원화에 대한 값어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환율이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들이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과 수급에 대한 방향성의 기준점이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너무 절대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상대평가는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때문에 극단적으로 환율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전문가 다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보면서 사실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환율을 안 따져서 본인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어? 지금 시가총액 대형주들 다 이 박살난 게 환율이 달러인덱스 그만큼 올라오면서부터 이렇게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 주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면 지금 얼마나 돈을 잘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어때요? 7월부터 그죠? 6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 달러인덱스가 이만큼이나 올라와 있어요 본격적으로 매몰대 돌파에서 나왔던 시점은 대략적으로 7월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보시면 어때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 국면이에요 그죠? 비교를 해서 똑바로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건 맞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가 미국 달러 선물이고요 위에가 코스피입니다 이게 코스피고 이게 달러 선물인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서 보세요 어때요?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림으로 그림이 흘러가죠? 급락 나올 때 폭등하고요 급락 나올 때 상승하고요 상승종 보일 때 같이 그쵸? 이거 보세요 이런 구간들은 분명히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연초에 왜 연초에? 우리 연말 연초는 어때요? 대주주 과세 다 피하고서 양도세 회피 물량 다 나오고 나서 적가 매술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잖아요 이럴 때는 함께 동반강세를 보일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동반강세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정 시기 환율이 오르는 거를 환차선을 커버할 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과 시기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요 이런 구간들은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환율이 오름세를 보일 때 주가가 약세 환율이 약세를 보일 때 주가 강세 보통 이게 기본적인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연결고리 그러니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는 이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무슨 환율이 뭐 이것 때문에 환율로만 가지고 얘기하는 환율로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국채금리도 봐야 되고 뭐도 봐야 되고 다양한 걸 보면서 하죠 근데 환율의 추위와 비교는 좀 하자 왜? 최근에 환율의 추위가 어때요? 가파르게 지금 상승세를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섭게 치솟기 때문에 얘네의 추세가 꺾일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건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굉장히 지금 참 오히려 더 뭔가 더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사실 진짜 그냥 이거에 대한 거를 믿고 싶지 않거나 뭔가 환율과의 이런 차익이 좀 나타날 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어?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최근에 2, 3년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이걸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그래서 어... 아무튼 저도 물론 오류가 있을 때가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좀 드네요 아무튼 그렇게 좀 잘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어... 왜 이런 시각적인 거 시세적인 거 나의 심리를 흔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회피할 수 있고 이걸 역으로다가 어... 좀 활용할 수 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주를 좀 빠르게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제 내일부터 어...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대거 좀 큰 폭의 하락들을 보였는데 지난 연휴 직전에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순매수 상위의 한 2, 30개의 종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와온 섹터를 좀 보면은 반도체예요 지금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전 섹터가 전부 다 부진합니다 철강이 최근에 많이 강세를 보이긴 했죠 탄소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철강 쪽으로는 또 이제 막 생산량을 줄인다라고 해서 기존의 철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이건 또 제가 평일에 좀 다뤄드리긴 할거지만 아무튼 종목 기준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사면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래 금액 비중을 말고요 종목 기준 종목 기준으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샀냐라고 탑순위로 좀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사드렸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저는 실적도 좋으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이 솔브레인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기존에 소개드렸던 종목들도 다 좋긴 좋은데 솔브레인은요 그냥 30만원 밑에 산다라고 생각하세요 요거 뭐 매수차점 뭐 얼마 얼마 몇백원 몇백원 필요 없습니다 그냥 30만원 밑에선 사자 요 생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제가 볼 때 손절은 넉넉 잡고 10% 넉넉 잡고 왜 10% 정도 손절을 어떻게 10%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약세장에서는 여러분들 손절 범위를 10%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솔브레인을 손절할 일은 쓰읍 글쎄요 오히려 제가 방금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식으로 10%까지 마이너스 빠졌냐가 중요하겠죠 시장 때문에 빠진 거면 더 사야 되는 타이밍이겠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한 27만원 정도만 잡고 대응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습니다 그래서 넉넉 잡고 여유 잡고 난 27만원은 그냥 손절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30만원 밑에서는 매수를 해보셔도 좋다 그래서 편안하게 가져가실 종목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솔브레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한번 별도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대부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필터링은 다 됐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대충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반도체 관련 쪽이긴 하지만 화학재료 쪽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국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사에다가 이 공정용 화학재료들을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쪽으로 전망이 어떤지 여러분들 별도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VIP방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좀 할 종목이기도 합니다 기타 다른 반도체의 메인종목은 제가 여기서는 언급을 드리기 어렵고 그 종목은 이미 금요일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아무튼 참 그래서 좀 여러분들 좀 잘 참고를 해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가지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문적인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드리는 것도 좀 중요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여러 브리핑을 좀 드려봤습니다 잘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벤트 어찌됐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좀 참여하셔가지고 더 좋은 기회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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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